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my class. I'm Jun, your teacher, and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Alright, good. Let's get started. 자, 16강 되겠습니다. 16강 보니까 어때요? 와, 내용이 짧습니다. 짧은 건 좋아요. 근데도 조금씩 하니까 좀 배우는 게 있죠, 확실히. 그렇죠? 이게 독해 집이 나가지면서 구문을 잘 풀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오늘 거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They knew that many women didn't find jobs because they didn't have the right clothes for job interview. 혹은 job interview. 이렇게 읽기도 해요. 자, 조금 굴려봤어요. 기분상. 네, 좋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만들어보자. 네, 좋습니다.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동사 출발하죠. 그들은 알았다. 을룰 자리죠. 자, 그것을 알았다. 이러려고 했는데 어? 그러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나오고 또 동사가 있어요. 그럼 주어겠죠? 자, 그 말은 그렇죠? 뒤에 문장이 나왔다는 거고 that은 그냥 연결합니다. 아시겠어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통 우리 접속사 연결해준다. that이라고 합니다. 접속사 that. 그잖아요. 그것 저것의 의미를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쭉 보니까 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didn't find 찾지 못했다. 뭐가 되겠습니까? job을 즉, 직장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됐죠. 찾지 못했다. 자, 다음에 because 안 끝났죠? 연결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왜 못 찾았냐면 즉, 원인이 등장하죠. 궁금하네요. 왜 못 찾았을까? 직장을 왜 못 잡았을까? 자,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누구겠습니까? 위에 나왔던 여성들이죠. 그죠? 여성들이 didn't have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right, close, take, or four 나왔으니까 끊어야 되죠. 그죠? right는 오른쪽? 아니죠. 옷 앞에 서있죠. 그죠? 여기서는 올바른입니다. 이게 방향을 나타낼 때면 오른쪽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올바른 이렇게 많이 쓰여요. 자, 올바른 옷을 우리 뭐 뭐 오른 오른 옷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떤 오른 옷들이에요? for a job interview job interview 뭐겠어요? 이게 취직을 할 때 면접을 가져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직업 면접을 for 위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옷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 다 못했다 구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자, 고로 they knew 다음에 을 나타내는 게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길죠? 자, 그렇게 길 문장이 오기 때문에 보통 문장 단위가 오면 문장이 옵니다. 뒤에 긴 게 와요. 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접속사 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구조가 이제 알아야 돼요. they knew that 하고 딱 읽을 때 many women didn't 딱 이 느낌까지만 딱 이게 오면 아, 뒤에 문장이 길게 쭉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직독직해서 그들은 알았다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한번 끊어서 같이 갑니다. 자,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죠? 이럴 때 한번 같이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that ear을 알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올바른 옷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어 취직 그 면접을 위해서 올바른 옷이 없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들한테 그들 알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못 구했다. 왜? 올바른 옷이 없었다. 취직 면접을 위해서 아, 여성들이 옷이 제대로 없어서 이게 좀 반바지 입고 나가고 그죠? 모자 쓰고 머리 안 갖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안타깝게 떨어졌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가볍게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뭐 비커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넷절도 나오고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쌓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또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Bye, everyone.